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고 단양, 증평 등 나머지 지역은 충청북도의 쇼핑몰에 입점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청풍명월장터의 경우 도내 모든 시군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매출도 가장 높은데요. 코로나19와 함께 지속적으로 매출이 오르면서 지난해에는 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충주의 충주시샵은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모으면서 1년간 21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회원수도 지난해 5천 명 수준에서 2만 3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포용한 진천의 진천몰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줄이 난 일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는 지난해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제천에서는 한방, 괴산은 고추 등 지역의 특산품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온라인 쇼핑몰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은 홍보 부족입니다. 쇼핑몰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잘 찾지 않고 있는 건데요. 홍보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쇼핑몰만의 확실한 특색이 부족하다는 점, 운영 미숙 그리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이 지역의 효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지원과 애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